이 관계도야, 이 시끄러워. 실철! 포하지 마요! 아직도 울고 있어. 상훈이 오늘, 상훈이 오늘 나왔나. 이해를 못 하겠다, 이해를 못 하겠어. 승훈이 오늘 너무 혼나가지고. 아니, 왜냐하면 지수랑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, 우리 문제도 한 번. 지금 우리 제니가, 와 이거 신동 선배가 진행을 진짜 잘하는 거구나. 진짜 어렵대, 이거. 맞아, 어려워요. 진짜. 난 이거 진짜 못 하겠다, 난 문제만 낼래요. 가볼게요, 이번에 로제. 찬바람 불어와, 웃기서야 미우다. 후회가 또 와가, 난 눈물이 흐르네. 이문세! 어? 오우! 소본매! 눈놈! 눈놈! 에이핑크! 노노노노! 이문세! 놈? 어? 정신 안 차를! 이문세! 옛사람! 어? 뭔데? 어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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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문세! 옛사람! 오! 어! 어! 에이핑크! 노노노! 이문세! 옛사람! 아! 아! 나 문제야! 나 문제 안 맞잖아! 내 손을 잡아요! 이제! 지금 다가와 기다려면! 안 힘이 되죠! 야! 나 문제 안 맞는데! 안 힘이 되죠! 야! 야! 나 문제 안 날래! 야! 야! 완전 거의 그 뭐야 싱크홀 싱크홀 김영철 문화 더 싱크홀야 에이프트 하는 게 안 하고 있어 아니야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20점짜리 맞아요 확실히 20점 마지막 20점 그렇다면 리사 문제 마지막 20점짜리 문제 문제 주세요 리사야 너한테 모든 게 달렸다 저기 하얀 눈에 내려져 저 하늘 모두 내려 우리 서로 다른 맘을 위로 사랑이 자 정답은 김태우 사랑비 태양 나만 바라봐 김태우? 사랑비 태양 나만 바라봐 아까 그 사람이 누구였지 태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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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우리 서로 닿은 맘을 위로 사랑이 내려 살짝 네 가슴에 기대에 안겨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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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